자, 오늘 연기. 네, 역회전과 야계호로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연석 해설하고 함께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빗개치기 부드럽게 갈 겁니다. 한 번 실수가 있었죠. 3세트에 무려 뱅크샵만 5개를 성공을 시켰어요. 자, 또 타격을 줬는데 돌아왔고, 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의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조각한 타점, 잘 잡아냈습니다. 자, 2세트에서는 이제 바로 초구를 놓쳤던 김재훈 선수였어요. 이번에는 잡아냅니다. 네. 자, 돌렸습니다. 자, 오, 짧아요. 네. 두 막이 걸리면서 득점 실패. 자, 현재로서는 한 세트를 먼저 앞서가고 있는 김재훈 선수고요. 네. 돌리기 짧게. 그게 무리하지 않는 내수구의 스피드, 그리고 두께만 잘 맞춘다면은 이렇게 짧은 것도 잘 형성됩니다. 자, 욕심을 내요, 이제. 자, 투 뱅크로 욕심을 냈어요. 네, 한정. 김재근 선수의 이 뱅크샷. 자, 3세트에서의 패배 원인은 뱅크샷이었다고 느낀 사파타 선수가. 4세트는 바로 초반부터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투 뱅크샷이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 두 점을 먼저 달아가고 있습니다. 장단, 단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단이 맞아야 되는데. 네, 투 쿠션 진입. 자, 3대1 두 점 앞서는 사파타. 살짝 길게 형성되면서. 자, 김재근 선수. 자, 직접 봅니다. 네, 좋아요. 아까 뚫리기. 정확한 각도 계산으로 진입이 됐고요. 네, 피켓튀기로 짧게. 엄만한 득점. 자, 연속 득점. 동점. 자, 슬슬 눈빛이 사랑하고 있는 김재근 선수. 조금은 짧을 것 같은데요. 네, 짧아요. 자, 3대3 동점. 이번 세트는 사파타가 반드시 따내야 되는 상황. 자, 득점. 네. 자, 모든 지금 현재까지 4세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시면은 누가 어떠한 선수가 많이 가지를 않아요. 10점대까지는 거의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지금 승부가 계속 갈리고 있거든요. 자, 왼쪽을 봅니다. 네, 오른쪽 옆돌리기 득점.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기 때문에 타격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부드럽게 가게 되면 또 코너에서 짧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더블쿠션, 약 한 50%의 성공률인데. 지금 배치는 성공하면 엄청나게 좋아요. 다음 배치가. 자, 득점으로 갑니다. 3연속 득점. 자, 노란공이 보이지 않는 2저크 두께에. 자, 노란공이 보인다면 정말 좋았을 건데. 자, 왼쪽 오른쪽 두 가지 모두 리버스로 가야 되는데. 자, 얇게 여계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체스를 선택합니다. 자, 부드럽게. 자, 올라오죠? 들어갑니다. 자, 사파타가 매우 신중해졌어요. 이렇게 얇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계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살짝 더 끌릴 확률이 있는 그 부분을 잘 찾아냈습니다. 자, 4연속 득점에 또 넉점 앞서는 사파타. 자, 여기서 회전력이 중요해요. 회전력이 살짝 묻히면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그렇죠. 이렇게 짧은 각도에서의 내수구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비켓체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습에 의한 득점 좋습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온메크.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약 절반 두께. 그리고 부드럽게. 자, 내려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온메크 넣어주기. 자, 3세트를 내주고 나니까 사파타 선수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터치했어요. 길게 맞으면은. 자, 득점으로 갑니다. 자, 하이런. 하이런 득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음 배치까지. 이번 4세트는 사파타 선수의 집중력이 엄청나게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치에서 두께를 조금 더 얇게 가고 회전력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보다는 이렇게 조금 많은 두께, 그리고 회전력을 끝까지 살려내는 그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남은 점수는 3점. 자, 온메크 설정이 가장 중요한 비켜치기. 자, 들어갔어요. 자, 뭔가 이번 세트는 사파타 선수의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본인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느낌.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10개 하이런을 보여주고 있는 사파타. 자, 두 개만 더 치이면 2인위에 세트를 가져갑니다. 자, 살짝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내려져, 내려져. 다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득점. 자, 그러면서 세 포인트. 김재근 선수가 이번 세트 할 일이 없네요. 자, 멀리 있는 빨간 공도 초이스도 좋지만은 일적구 노란 공 빗겨치기 길게 편안하게 밀면 끝날 것 같고. 다음 세트를 기다리는 표정이네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기. 신중하게 스트롭을 구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 들어왔어요. 자, 그럴 리가 없죠. 12개 하이런을 보여주는 사파타. 2인윙만의 4세트를 본인의 숫자에 카운트합니다. 자, 지금까지 3세트에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그 집중력을 이번 4세트에 완벽하게 표출합니다. 자, 승부는 5세트로 갑니다. 3세트에서 감사합니다.